12월 6일 월요일 일본에서는 6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1번 중에서 도까라 열도에서 38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도쿄 근처 이즈오오시마에서 18번의 군발 지진이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일에 큐슈쿠마모토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6과 2.3입니다. 그 다음에 6일 후쿠시마에서도 2번의 지진이 4.4와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8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아우머리안에서 동북지역에서 1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도까라 열도에서는 8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194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도 구멈모토 대지진 전에는 도까라에서 1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2021년 올해는 4월에 250번 이상, 12월에 지금 170번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까라 열도에서요. 도쿄 이즈오오시마 근처에서 4월에 11번, 12월에 올해 이번 달에 18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78년도 이즈오오시마는 규모 6.6의 강진이 78년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피해가 컸고 대분화로 인해서 새로운 섬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43년 뒤인 올해 8월에도 후쿠토쿠 오카노바가 폭발을 해서 니즈마 섬이 발생을 했고요. 이 오가사하라의 해적폭발 이후에 보면 지진이 봄과 겨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일부터 7일까지의 전세계 지진을 보면 남미에서 현재 강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4에서 5가지의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늘 7일 저녁 6시 39분에도 칠레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아일랜드 리진에서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트 섬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 1일 날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일 전에도 6.0의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과 21년에 지금 10년 동안의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지진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번 달 1일부터 7일에 보면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 쪽에서 군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12월 5일 날 알래스카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일에 마누아또에서 4.2, 5일에 통과에서 5.3,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5일 날 6.0, 그리고 6일 뉴질랜드에서 5.6의 강진이 계속 남태평양이라든지 브리고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